hust x pandemic 다시한번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스하 아 오나 하 여러분들 그 심장약하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아 하 휴준이는 혹시 있으니까 어... 깰 수 있을 것 같애 근데 여태까지 아까 그... 깨기 직전까지 갔기때문에 아까 거기서 살아서 갔으면 깬거야? 아 그렇네 어휴 시발 아 그래? 야 들어오면 안된다 이거 야 들어오면 ㅅ... 욕한다 나 여기서 나가야겠다 뭔데? 사다리 얻었다고 오... 게이드 서랍 열쇠 제목 집보기 오늘은 엄마 엄마다 나도 나 혼자였다 나도 언니니까 혼자 집에 볼 수 있다 나쁜 사람을 누르면 안된다고 했다 안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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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잘하네? 어... 클라스 아 오케오케 귀신 없지? 귀신 없으면 갈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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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자 야 이거 다 외우는거야? 오케오케 아 귀신없나? 와 뭐야 왜 깜빡거려 아 왜그래 왜 여기서 어딨어 보란이 죽어요 일루와 빨리 일루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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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그래 아 귀신 들어간다고? 어이 안들어가죠 아이씨 기다려봐 여기가서 할게 아 쓰바 깜짝이야 아이 개새끼야 깜짝 놀랬다 형 뭔데 아 쓰바 아 뭐하이거 갔냐 희준아 오케오케오케 형이 하고올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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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해 에어 생일 오늘 내 생일이었다 엄마 아빠 싸우고 케이크도 먹고 맨날같이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어어어어!! 희준아아아악!! 가면 안된다아!! 희준이랭희준의 얘기야 오늘은 엄마 아빠와 싸움하고 계셨다 화가 나신 부엌으로 돌아갔다 아빠 따라왔다 나는 오르골을 틀면서 놀았다 창문안에 오르골을 발견했다 조심하자 3층 가죠 3층 여기 3층이야?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거 3층이야? 왜 안 열려? 몰라 아 기억이 안 닿아 무서워서 까먹었어 아아 이유라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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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가지마 거기 귀신 있어 아아 깜짝이야 씨발! 개새끼야! 으으아아아아아아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 씨바 아 깜짝 놀랬네 아 씨바 진짜 아 아 아 씨바 깜짝이야 아 씨바 아 아 먼저 가 먼저 가 아 씨바 깜짝이야 아 아 미친 씨바 깜짝 진짜 개 깜짝 씨바 아 욕댁끝 깜짝 야 니들 가면 어떻게 해 오즈야 아 아 요기 있음 죽냐 3층 가면 귀신이 없다고? 아아 쓰읍 이씨 따라왔다 귀신이 없어? 어 알겠어 알겠어 이씨.. 이씨는 또 이제 아 아 아 아 됐어! 했어! 오케이! 나오면 돼? 어... 쓰발놈이... 어... 어... 됐다 됐다... 조심해! 조심해! 아! 제형님 안녕하세요! 어? 보라 위험한데? 조심해요! 어... 오케오케 아... 진짜... 아... 아... 떨려... 희준이 희준이 따라다녀야지... 왜왜왜왜왜왜왜 가라 우즈 아 여기 리콜 있구나 조심해라 우즈야 아 컨트롤 좋아 우즈 비지컬 야 씨발 우즈야 그렇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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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야 안 돼 왜 여기서 하는 거야 너가 해 몰라 난 야 잘한다 역시 이준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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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여기 뚫렸다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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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서워 무서워 가자 가자 아 귀신이 없어? 어 다행이다 어 어 마지막 문이냐 엄마가 아빠를 칼로 찔렀다 내가 소리지으며 엄마를 웃으며 지샤실로 갔다 1층으로 가야된다고? 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흠 흠 헉 흠 허 흠 허 허 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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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아 귀신에 억울해좀 끌어줘요 형 무서우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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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ows 아읏 으아어어어어어어 으아어어어 으흐엠어어어어어어어었 후유 윽이씨 believing 어디로 가슈? 희준이 깨줘 그냥 깨쥐 아 슬 핫 어 뭐야 뼈다 피해조네 좋지 살라주세요 엄마가 나를 죽이라구에요 시체 안에 주머니 안에 아주 작은 열쇠가 있다. 힘내라 빛이야. 우르골에서 경관문 열쇠가 나왔다. 거울 뒷면에 공이 공사라고 적혀있다. 오 깜짝이야 시바.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빨리 빨리 나가. 뭐 있대 뭐 있대. 엄마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살인 줄 아래 이거. 쏠쎄쎄쎄쎄쎄쎄쎄쎄쎄쎄. 아아. 어. 달아 끝났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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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금 진짜 싸겠다. 이거. 아 진짜 얘들아. 아. 엄마 캐리건이야? 오 ㅅㅂ 깜짝이야. 야이 개시마 깜짝 놀래켜주지마 와 깜짝이야 아씨 전장 열쇠를 찾았다 오! 엄마다 너도 우리같이 이집에서 살자 영원히 합계하자 야이행 귀신 나올거 같애 빨리라 빨리라 아% 깜짝 귀신 나올거 아% 아% 으웨 쓰이벌 귀신 나올 다윈 에ㅏ 으엏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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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결국 근데 엄마가 살인자고 오 엄마한테 다 죽은거야 지금 엽 하아 아니 겁쟁이도 아니고 이거 진짜 무서운거야 애들아 이거는 아 수발 아 깜짝이야 인형 갖다놨구나 맞아 아 너 무서워서 인형 갖다놨는데 아냐아냐아냐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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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아 싫어 엔딩 하나면 됐어 어 아 엄마가 자식 남편 다 죽이고 우리까지 다 죽인거야? 개쌍년이네 이 새끼 경찰에 신고하자 애들아 하아